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라는 것을 받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가 가족으로 받는 상처인가 싶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요셉만큼 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신기할 만큼 형들을 품고 형들을 섬겨요 형들은 그런 요셉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는지 열심히 연구하고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결론이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런데 버팀목이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형들이 바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가 너한테 악을 행했지만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또 이어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살려만 주시면 정말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간고하고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들을 보고서 요셉이 막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神의代을 하셨을까요? 아났다 것은 내가 악을 하셨지만 神은 그것을 좋은 것의ため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을 생기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나를 팔려는 그 악한 행동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에게 벌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요셉은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원망이 가득해야 될 것만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정말 마음이 넓고 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내 삶의 문제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하는 거예요 치아바타빵으로 유명한 유동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치아바타빵으로 유명한 유동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6살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그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25살에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제과점도 하고 또 베이커리 카페도 하고 슈퍼마켓도 하고요 그렇게 일곱 번의 사업을 했는데 일곱 번의 사업이 전부 망하게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망하고 그때 바로 그 아들조차도 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때 전 재산이요 3만 2천 원이 전 재산이었대요 그런데 아들은 암에 걸렸으니까 정말 인생이 끝나버린 것만 같았대요 그렇게 좌절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원래 다니던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날 설교 말씀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을 보니까 정말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보니까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동안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근거 없는 믿음과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기에 내 삶은 그렇게 오랜 신앙이 있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결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중에 아들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빵이 너무나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제빵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아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래도 그냥 빵을 주었대요 역시나 한입을 먹자마자 갑자기 온몸을 막 가려워서 긁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몸을 가려우니까 몸을 딱 때리기 시작했어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피부 가려움증으로 부작용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참 아팠겠죠 그리고 그때 정말 아들을 위해서 건강한 빵을 만들기로 결심을 해요 설탕, 우유, 버터, 계란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빵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먹였어요 아들이 전혀 가렵지 않다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 빵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이 빵을 권했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대박이 난 거죠 이 건강한 빵이 유명해져서 방송도 타게 되고요 가게 매출액도 엄청 올라가게 되었죠 사업이 망하고 또 아들이 암에 걸리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선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제 신앙을 자랑하고 제가 하는 사업이 망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선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내 삶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결론, 그 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끝난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실패의 삶도 생명의 삶으로 바꾸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진짜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항상 불평불만이 끊이지가 않죠 그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의 문제의 결론을 내 자신, 내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을 수 있겠느냐 빌립이 대답하여 이르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지금 부족합니다 빌립은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요 솔직하게 예수님께 답변을 드렸어요 예수님, 저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요 그 문제의 결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5천명을 넘게 먹이는 기적을 해가세요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고서 무척 괴로워했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정말 몹쓸 짓을 했다라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예전에처럼 예수님과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당면한 이 문제 이 괴로움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를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게 돼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론 유다가요 자신의 그 괴로움 문제의 결론을 예수님께로 들고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괴로움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셨을 거예요 오히려 더 충성스러운 제자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답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그 결론과 해결책을 찾기에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저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제 스스로 열심히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찾은 그 문제점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꼭 잘못되었다고만은 할 수는 없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문제는 제가 찾은 그 문제가 100% 옳다라고 믿는 것이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다 찾았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내가 찾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찾은 문제보다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어 또는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 그것을 깨닫고 제 시야가 제 생각이 얼마나 좁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보는 것은 1인데 마치 100을 보고 100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 또 상처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어요 내 삶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 앞에서 실패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론을 내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끔찍할 만큼 힘든 고난과 아픔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요세반의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시고 큰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